산드리 디자이너 데뷔하는 날 입니다. 여러분 산드리의 번슬리 오셨습니다. 안녕 이제 슬슬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했죠? 네 그래서 오늘은 반팔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. 근데 반팔티를 만들기 앞서서 우리한테는 또 1코, 1코라는 게 아주 중요하죠. 자주 입을 수 있는데 우리의 약간 마크가 살짝 뭔가 은근슬쩍 하나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아주 좋단 말이죠. 제 옷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소재를 한번 보고 여기다가 일단 적어놨어요. 커튼 97% 그 다음에 스판 3% 이렇게 돼 있더라구요. 그래서 이런 옷을 반팔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약간 길어야 해요. 너무 긴 것도 아닌데 약간 긴 거 있죠.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제 몸에 전 이 정도가 좋아요. 이 정도까지 내려오는 게 좋아요. 네 이 정도 내려와야 제가 이렇게 안에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풀어도 자연스러운 그런 경계 그런 경계가 한 음.. 제 허리에서 한 이 정도 더 밑에거든요. 여기까지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. 자 됐어요. 아무튼 이렇게 한번 어 이걸로 쓸 뻔했다. 야 큰 날 뻔했고. 그리고 마크 그러니까 뭐 어떤 게 들어가면 좋을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 B1, A4 뭐 바나 뭐 이런 식으로 적다보면 뭔가 뭔가 이걸 입고 나가기가 조금 그럴 수 있으니까 이거는 암호처럼 만들었지. 이런 것도 예쁘겠다. 원래 이게 뿅이가 이렇게 생겼잖아. 뿅이가 이렇게 생겼잖아. 좀 징그럽고 안 예뻐. 아 어떻게 해야 되지. 이런 느낌인데 뭐야 그냥 이대로만 넣어도 예쁜데? 예쁜데? 잠시만요. 자 한번 이제는 이거를 한번 여기다가 옮겨서 그려보고 느낌을 한번 볼게요. 여기 들어간다. 여기 들어간다. 여기 들어간다. 그럼 보통 오른쪽에 넣죠. 보통 왼쪽인가? 어 그럼 이쪽에다 한번 그려볼게요. 안 예쁜데? 로고로 다시 만들어야겠는데? 안 예쁘다. 안 예뻐. 지금 그림을 그려봤는데 우리가 종이 돌이잖아. 종이 위에 바나를 어떨까? 그래서 바나는 색을 입히는 거지. 이렇게. 저 좀 눈썹에 다 안 되네. 아무튼 여기 있죠?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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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빈티지한 느낌으로 여기에 천을 덧대는 거예요. 여기다가 더 떼고 이거는 이제 자수로 하는 거지 근데 이거를 내가 볼 때 여기 가는 거보다 여기 가는 게 나을 거 같아 됐다 목 뒤에 떨면 하면 되잖아 여기다가 여기다가 없이 난 무지가 좋아요 사실 그럼 저는 이거 목 뒤에다가 이렇게 딱 그 이거만 있는 걸로 저는 그냥 옷은 그냥 엄청 깔끔하게 하얀색이었으면 좋겠고 그런 느낌? 거기다가 이제 패치를 덧대는 느낌? 그런 게 좋아요 이런 거를 또 직접 만들어서 우리 반아들이 또 이렇게 입고 다니면 더 예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우리 반아들의 취향이 잘 맞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 예쁘게 입어줬으면 좋겠고 나랑 만날 때 항상 그거 한번 인증해줘도 좋을 거 같아요 너무 예쁠 거 같아요 그 옷 입을 때마다 산드리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먼슬리 산들의 산드리였습니다 여러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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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er